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JNK 히터입니다. JNK 히터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재물을 보시면 상장은 폐지당하지 않을 것 같네요. JNK 히터는 FH 부문과 수도사 부문으로 특화되어 있네요. 차트를 해보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현재 큰 하락 이후에 최근에 상승을 주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곳에서 박수권 하나 만들어주고 현재 박수권 상단에서 지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곳 상향수세의 저점이기도 하죠. 따라서 오늘 양봉은 가장 강력한 FH 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단계적인 목표가는 전구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.